금강좌 보라색 금강좌 노란색 벌집 겐축 아… razem 못 눌렀어 는찍 는찍 슉슉 개꿀 부채 처붓 처분 정식버전 처분은 역시 골칫거리랑 같이 잡히는게 궁룰 불격 튕냅 비타 다녀가세요 다녀가세요 염주 퍽 앗 잘 오고 퍽 피 너무 많이 깎였는데 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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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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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무 딜 개 쐬겠는데? whoa ho! whoa ho! ha ha! whoa ho! 하여간 으택당 때리는 몹들이 문제야. 제비 신경독. 이 좋은 걸 따로 주네. 아니 같이 주네. 따로 줘야지. 하여간다. 으아아아아아 와우 녹아내린 아롤 녹아내린 아롤 녹아내린 아롤 녹아는 이제 필요없지 않을까 다음 문섭돌 딱대 비해를 60줍니다 1코스트 60대를 쓰냐 흐흑 흠 지나치게 강해진 사일런트 흐흑 아니 아 이거 썼잖아 아니이 흐흐 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흑 흑 흑 왜 갑자기 핸디캡이 들어가냐고 왜 갑자기 핸디캡이 들어가냐고 아 오 아 아 다 무사 더 쓰고싶다 대단히 유머 센스가 있네 대단히 유머 센스 어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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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손실을 못 찾아 아 서순 더하기 빼기 넣어버렸고 편촉 지켜본다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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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물이 좀 안 좋네 어 티물이 안 나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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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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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너브 노답이다. 수비 소수. 또 서순. 또 서순. 아이 서순에서 못 참고했네. 지나친 서순은 몸에 해롭습니다. 시권 타이밍은 많아. 시권 타이밍은 많네. 서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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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규정색 환살등 공격 카드 안 잡힘. 탱... 심장 창방 유령 포션 식구 려즈 돈 다 쓰긴다 써네. 향로가 해낼 수 있을까? 왜 1번이 썸빼지? 뭘 믿고? 모션 둘 중에 하나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... 잠상 나올 것 같았으면은... 심장 전에 저걸 빠지는 게 나왔겠는데... 그래서 배경은 좀... 음... 반피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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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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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켄... 수리검... 수리검... 버벅틱 버벅틱 도만들 아잇 공격 포션 첫 터냈을걸 보건소 기술 바이러스 보건소 랩 인공물을 볼까 향룩훈 이럴 건 아니야 이럴 건 아니야 이럴 건 아니야 이게 맞아 타격 킬 이퇴내 마지막 상점에서 역배 터졌다 역배가 터져서 없다고 마지막 상점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보면 규준 두 개 받는 게 맞았겠지 미친 향으로 캐리 마흔아홉 장 마흔아홉 장 삼쿠스트 사일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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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